여기가 보니까 우뚝 솟아있어요. 마치 옛날에 성처럼. 돌 위에다 집을 줬어요. 네, 안반이죠. 공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누리 소리가 아주 그냥 저렇게 유량이 많다는 거. 진짜 와, 복 받으셨네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. 인상도 참 좋으시고. 꽁지머리 하셨네. 아, 지금? 이거요? 네. 여기서 머리가 그려가면 미장안도 벌고. 길리고 싶어 길린 게 아니고. 조금 게을러서 길렀다고 할까? 영화 혹시 저 영화 배우 스티븐 시갈이라고 아세요? 네. 꽁지머리 딱 해가지고. 자연 속의 스티븐 시갈 같은 느낌이 약간 딱 드는데요. 무술은 못 해. 무술 못 하신대요. 이 강한 외모 속의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? 미소가 순서해 보이시기도 하고. 이건 뭐 반전 매력의 자연을 딱 만났는데요. 그 저 제가 이렇게 와서 이 개집을 봤더니. 개집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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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료통도. 딱. 딱. 자유급식 돈이야 되게. 먹으면 먹는 대로 딱딱딱 나오게. 아, 그래요? 뭐요? 뭐요?